또 다른attform 그렇지dan states 하나! 바로 움직이고 꿈에 있는 사람이 밥을 움직여야 되 둘 여기 보내세요 aryng-받을 수 있도록 보내세요 둘 셋 다 That's it 하나 둘 보내고 성 yük edge 그렇지, 다시 준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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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택 김 형님 왜 그래? 좋았어, 준비 갑니다. 뒤로 백스탑으로 가야지, 태산. 여기 손으로 가야지, 도록 준비. 하나, 둘, 셋. 잘하는 사람만 낚이도록 해주세요. 잘하는 사람만 낚이도록 보내줍니다. 잘 보다는 사람은 손으로 덜일 거예요. 그렇지, 선생님 받을 수 있도록. 손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지. 준비, 손으로 받을 수 있도록 보내야지. 하나, 이제 와서. 둘, 둘, 셋. 잠깐만, 손 치우세요, 앞에. 하나, 둘, 셋. 거기 기다리는 사람 바로 움직이고 있어서, 손까지 기다려야 돼. 둘, 셋. 준비, 둘. 만들어, 스트링 만들어. 어디다가 지나. 선생님한테 보내야지. 그렇지, 간다. 아니, 기다려. 고거 친 사람은 발이 안 보이게 움직여야 돼. 고거 친 사람은 발이 안 보이게, 백스탑으로 발이 안 보이게 움직여야 돼. 그렇지. 자, 둘, 셋. 너무 세. 손으로 받는 것처럼 치라니까. 몇 번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 야, 손으로 받는 것처럼 치란 말이야. 손으로 받는 것처럼. 송은이가 없어, 송은이가. 정답같아 해야지. 정답같아 해야지. 정답같아 그럴 거 아니야. 어. 야, 손으로 받는다. 야, 받을 수 있게 보내란 말이야, 여기서. 손으로 받을 수 있게. 그렇지. 자, 간다. 그래, 이 느낌을 하란 말이야, 이렇게. 바로 움직여야 돼, 살짝. 그러면서 바로 움직이고 있어야 돼. 이리. 이리 간다. 여기서 손으로 받는다고 생각하고, 이란 말이야. 그렇지. 자, 내가 손으로 받을 수 있게. 그렇지, 간다. 손으로 받을 수 있게. 좋아. 뒤에서. 정답같아 쳐야 돼. 어. 둘. 빨리 하고. 됐어. 만들어. 잘했어. 잘했어. 그렇지. 좋아. 잘했어. 내가 손으로 받는다, 여기서. 그렇지. 빨리 와. 빨리 와. 잘했어. 잘했어. 2, 2, 2. 정성껏. 그럼. 빨리 빠져. 그렇지. 2, 2, 3. 1, 2, 3. 1, 2, 3. 빨리 와. 빨리 비켜. 빨리 비켜. 와. 간다. 흔들어. 만들어. 슬픔 만들어. 슬픔 만들어. 슬픔 만들어 줘야 돼. 그렇지.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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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비켜. 빨리 비켜. 됐어. 슬픔 만들어. 오케이. 둘, 셋. 좋아. 빨리 비켜. 오, 좋아. 팔 좋아. 만들어. 슬픔. 고. 됐어. 안 된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지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오케이 야 품 좋아요 좋았어 자 하이파이브 자 하이파이브 자 시작 이런 이런 잘못 갔다 잘못 갔어요 자 하이파이브 자 하이파이브